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저희 OGG 앨범의 또 다른 곡 쉼표는요 타이틀곡 몰랏니와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곡인데요 어쿠스틱하고 감성적인 멜로디가 잘 담겨있는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한편으로 쉬어가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자 나의 삶을 돌아보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위로를 받으실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소녀시대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소녀포리스트에서 타이틀곡으로도 쓰이니까요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